우리 아토정 나 그냥 통고기다리 안해 이제 통고기다리 안하겠습니다 음 아아 후우 좋아요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애 점핑! 갑시다 옥상 위도우메이커는 스코프가 나와야지 돼 자 옥상 위도우메이커는 스코프가 나와야 돼 스코프가 따라지고 근처에 누구 있니? 아이고 많이 떨어지셨네 아이고 이거 한 가족이 여기 떨어지셨네 완전 자 차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없을 각인데 이거 느낌이 아 아 요거 삘이 좀 안좋은디? 아니 너도 왔니 너도? 친구야 너도 너도 지금 없지 임마 너랑 나랑 1대1 맞다 야 임마 짜식아 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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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에 놀자 야 일로와 어디갔어 일로와 야 일로와 임마 넌 죽이고 죽는다 내가 일로와 야 어디있어 일로와 일로와 임마 아하하하 짜식아 어? 이게 바로 어 실전이야 임마 인생은 아이고 어째누 아이고 어째누 아이고 어째누 죽어서 어째누 나도 죽겠는데 이거 이러다 아 이러다 나도 죽겠는데 이거 내가 이제 남 탓할 때가 아닌데 나도 이거 이어서 가실 것 같은데 템파밍 수준이 어 자 란누나 어서와 여 희사시불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삐리 좀 안 좋은데요 이거 아 이거 삐리 안 좋은데 자 이거 좀 삐리 이거 안좋혀져 어 벅있다 벅있다 야 저거 타워 튀어 저거 타워 튀어 아이 무슨 차가 저딴 데 있네 근데 야 차가 무슨 이딴 데 있냐 누가 타고 왔냐 백퍼 누가 타고 온 삐인데 이거 아 고맙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잘 쓸게 자 일단 북쪽으로 갑시다 네 잘 쓸게 친구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자 자 오토바이 1인용도 있네 이제 자 이번엔 10위권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값치지 않겠습니다 어 절대로 값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위권 지금 시작이 좋아요 지금 시작이 자 시작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제 바로 저 총을 이제 바로 차를 먹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자 가끔 요런 주유소 들리면은 아이템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십쇼 이런 거 레벨 2짜리 헬메 이런 거 있습니다 소총도 있고요 가끔 헷 레드도트 선광탄 선광탄 그렇지 고급상자 그렇지 고급상자 어이 차소리가 들린다 어이 차소리가 들린다 어이 총소리가 들린 것 같은 느낌인데 바로 먹으러 가겠어 내 뒤에 누구 없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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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저건 내 것이다 자 제노 제노님 어서와 제노님 어서와 베스트 드라이버 어 내 뒤에 없지 누구 좋았어 뒤에 안발팔 껴요 저건 내 것이다 내 거다 내 거 아싸 내 거다 주유소에서 누가 총 쏘지 않았네 그런 불길한 말 하지 마시고 어 해병가다 좋아 없지 없지 저거 내 거 아무도 건들지마 야 야 잠깐만 너 어디가 야 아아 하 내가 보트있어야 참다 내가 야 진짜 아우 부들부들 진짜 어 아우 내가 간다 내가 그래도 저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어 자 운동 잘 가고 그래서 언제 뒤집어지나요 어 어 안 뒤집어지거든요 아 자 자 자 저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나의 것 저것은 나의 것 제가 아니다 자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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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여기야 스톱스톱스톱스톱 스톱스톱스톱스톱 내려서 자 내가 이렇게 열정인 사나이다 이제 숨어서 먹도록 군용응조끼 레벨 8레벨 의료용 여기 뭐였지? 허어 기관총 나왔네 아 미치겠다 가방이 없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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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금이라도 먹어 어 임마 어? 아 돌겄네 하 아 미치겄네 이거 버려 아 미치겄네 이거 아 돌겄네 이거 야 뭐 30개라도 먹어 30개라도 30개라도 먹어 그래 그래 됐어 30발인데 가자 솔직히 기관총보단 길리슈트가 나오면 좋은데 길리슈트가 안나오네요 자 다시 갑시다 가자 가자 다시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어 완전 실미도필인데 이거 실미도 바닷속에 쓰레기 하하하하 자 헷 육상으로 배달왔다는 자 장전해주고요 장전해주시고요 가방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빨리 해 가자 자 8배율이 나와서 8배율이 나와서 나쁘진 않은데 어 근데 이왕이면 소총원같은게 나오면 좋은데 바스티옹 각 바스티옹 바스티옹 어 아싸 배당 레벨 3짜리 아 이렇게 파밍이 좋으면 좀 불안한 데 나는건데 파밍이 좋은 날 치고 그렇게 잘 된 날이 별로 없었어 내 기억에 근데 일단 파밍은 해야 되니까 파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싸 자 샷건 자 이런 도심 속에선요 샷건을 들고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야 발소리 된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려오면 난 죽었다 너는 너 내려오면 죽었다 일로와라 내려오면 난 죽었다 내려오면 일로와라 내려오면 죽었다 일로와 일로와 넌 죽었어 아니다 넌 넌 이걸로 죽여줄게 일로와 내려와 내려와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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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와 내려와 야 시사언니 안녕하세요 왜 안내리지 눈치 건냐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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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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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와? 나 눈치챘나? 오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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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상 울하아아아아아아 울하 어 내려왔어 어? 어? 아아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이리와 이 자식이 태미 없으렸다 니 총 든거 안 봤다 짜식이 말이야 어? 고맙다 뭐 가진거 없구만 너 템 파밍 안하고 뭐했니 대체? 아 좋아요 좋아요 8배율을 기관초를 쓰라고요?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세다 아 아직 안돼 아 아직 안돼 너무 근접이야 여기 자 아 저게 없는 애가 자 음료소 없다 자 파밍을 좀 더 해야 돼요 음료소가 연막탄이 필요합니다 자 히익 강도다 어 위로가니까 음내 도망쳤네 딴 쪽으로 한테면 큰일 날 뻔 아 레드 도트 그렇지 레드 도트 나와야지 이러면 낄맛이 나지 아 총알이 근데 없네 또 이것도 고급상자 아마 이 마을에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항상 귀를 열고 눈을 눈과 귀를 열어내야 돼 항상 내 차 어디다 왔지 근데 아 이거 북쪽 각인데 이거 느낌이 여러분 이거 삘이 왜 이렇게 고급상자 많이 나오냐 근데 4개야 4개 아 북쪽 각인데 이거 북쪽 에너지 드링크 안나오니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초크 나왔네 자 에너지 드링크 뭐 안나오니 아 무서워 슬슬 큰일났다 총알이 안나오네 총알이 어허 이거 이거 아 어 슈퍼샷건 그렇지 그렇지 인마 짜식아 어 아니지 아니지 자 슈퍼샷건이래 슈퍼샷건 좋아요 음 여기에 여기에 제일 좋아요 샷건 중에서 깜짝이야 자 건너가겠습니다 쨘 횡한 곳을 건널때는 신속하게 어 연막탄은 많이 얻어놔야 돼 연막탄 연막탄 후반이 중요하다 자 43명 나왔구요 아 총알이 아 아 총알이 이거 몇 미리야 이거 5.56 미리가 좀 나와야돼요 지금 그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얘들아 총알이 없니 얘들아 5.56 미리 총알 없니 엠포 아싸 나왔다 그렇지 레드워트 피웠고 그렇지 좋아 한 백발은 채워 에너지 드래그 나왔구요 좋아한 백발은 채워놔야 돼 백발은 음 자 백발 정도는 한 150발은 있어야죠 안전빵인데 더 돼 더 더 필요해 더 필요 어디야 자 주변 살피면서 갑시다 좀 발소리 난다 싶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 그렇지 자 요쪽에서 한번 장전해줬고요 백발짜리라서 엄청납니다 죽여주죠 어 자 백발짜리라서 엄청납니다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암 땡이니까 자 12게이지 하나만 더 먹자 자 자 제가 지금 필요한게 뭐냐면은 어 대용량 탄창이다 이거 말고 이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필요한게 뭐냐면요 지금 저 저게 필요해요 에너지 드링크가 좀 아이필요 진통제랑 연막탄도 좀 필요합니다 연막탄 3개 있죠 어디 오는 사람 없지? 오는 사람 없지? 오는 사람 없지? 좋아 이제 차로 돌아가자 슬슬 죽음이 너의 곁을 겪는다 자 슬슬 차로 돌아갑시다 슬슬 이동을 해야 할 시간이 때문에 아니 근데 8배율 이걸로 이거 람보총 8배율로 갔다가 이게 저격이 되나 근데 궁금한게 여러분 이걸로 갔다가 저격이 될까요?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어차피 다 구독했겠지만 음 요걸 왔다가 저격이 될까? 8배율? 가보자 한번 가보자 8배율 믿는다 어메 람보총으로 저격 하면 진짜 세상에 이런 괴물도 없겠네 진짜 자 세상에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을거야 8배율 람보총 자 37명 남았고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상태가 허무하게 죽지마는데 자 뭐 근처에 없지 8 다음 지점을 확인해 바랍니다 이제 Not 헛헛 OK 누구 왔었니 여기? 내가 왔었나? 이거 뒤 내가 왔었다고 말한다 여기는 자 이제 다음 장소 확인해 봅시다 어디일까요? 허어어 남쪽이다 어메 남쪽이다 여러분 남쪽입니다 남쪽 자 차 타고 갑시다 이제 저기 내 차 있네 자 미리 남쪽에 가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기입니다 자 크로잉 어서오고 어서와 어서와 지금부터 대기 타임 이제 남쪽으로 적당한 데로 가겠습니다 한번 남쪽 적당한 곳으로 가서 대기를 좀 타놓겠습니다 다행히 이쪽으로는 뭐 없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도 자 가다가 이런 집 있으면은 어? 어? 누가 여기 온필인데 이거 느낌이 아닌가 아니겠지? 아유 잘 갑시다 어? 나 이 차가 더 좋아 이 차가 더 좋아 나는 이 차가 더 좋다는 걸 알기에 의지가 차오른다 그제 먼저 여기서 템 파밍 한번 좀 하고 의외로 이런 곳에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역시나 없네요 어? 아니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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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? 어? 어?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?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근데?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진짜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진짜 근데 아니 내 잘못이다 누가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겠냐 저거 먹으러 가자 저기서 길리슈트랑 저격총 나오면 나 저거 먹는다 어딨지?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기관총은 왠지 좀 아니었어 어? 차 소리가 나는 어디서 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자 후딱 먹으러 가겠습니다 없지 자 차를 엄폐 삼아서 자 이 안전지역 거립니다 잉 자 과연 나온 것은 잠깐만 이거 그때 그 쓰레기 아니야? 야 오늘 믿는다 내가 너를 내가 오늘 널 믿는다 왔다시가 오늘 널 믿을 거야 후반가면 어차피 저격 싸움이기 때문에 가자 가자 갑니다 좋아요 자 이쯤에 차를 버립시다 그리고 여쯤에 숨어 있읍시다 이제부터 차 버리고 아 차 버리고 다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요 쓰레기와 아데날린? 아내 난 믿어 오늘 이걸 난 저거 난 저 기관총으로 싸울 자신이 없어 내가 아 이거 좀 그 에임이 좀 그지 같은 게 내가 헷갈려 자꾸만 자 데미지가 어 청소리 자 뒤에 청소리라고요 그래서 기다립시다 침착하게 기다립시다 침착하게 자 이제 이제부터는요 진통제 아드레널린 주사기 부스트 100회 자 이제부터는 먹겠습니다 부스트 슬슬 부스트 까놓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피지컬 싸움이에요 여러분 스물아홉 여덟명 나왔죠 자 이제부터 피지컬 싸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겠습니다 어 난 피지컬이 딸리거 뒤에 한놈 있죠 제 뒤에 한놈 봤어요 제가 봤어 내가 봤어 아 큰일 났다 어 네 자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듀엘을 경기합시다 굶지만 다음주에 한번 갈게요 자 차소리가 들리는데 이 너머인 들리는데 아 나 위치가 좀 안좋은데 이 다음 위치가 좀 안좋은데 별로 물 이거 이쪽이 평지건이 이쪽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했나 할거야 자 슬슬 죽어가죠 애들이 스물 두명 나왔구요 침착합시다 자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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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할 수 있다 자 22명 남았습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싸우지 않고 잘 숨기만 해도 한 10위권은 갑니다 자 네 오늘은 더 포레스 엔딩 볼거에요 헷 좋아 그래도 나름 괜찮아 괜찮은 지역에 내 위치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 제발 나에게 신의 각오가 있기를 연막탄 지금 몇개 있어 3개있고 연막탄 3개면 괜찮구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오른쪽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쪽이 문제네 좀따 도망갈 때 이쪽이 완전히 평지라서 제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큰일인데 자 이제 안전거리가 이제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 아직 이동하면 안돼 아직 괜찮아 나 아드레날리도 지금 빨았어 나 바로 옆이야 자 저는 언제 이동하냐 여기 있다 오면요 이쪽으로 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고놈들보다 뒤늦게 갑니다 그놈들 잡고 가든가 이 총이 좋은게 소음기가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자 이제 슬슬 몰려오죠 슬슬 몰려오고 있구요 자 움직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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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미 녀석들이 자 없나요 없나요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괜찮아 아직 아니야 자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자 지금이야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미쳤다 미쳤다 죽었다 나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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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망했다 너무 망했어 이거 자 암벽에 숨읍시다 살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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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지역은요 아 진짜 위험한데 이거 자 다음 지역은 요쪽인데요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? 여기서 발소리되는거 같은데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거 강가 따라가면 100% 죽을강이네 이거 자 16위 어 그렇죠 가죠 자 제가 소음기 아 쏘면 안돼 쏘지마 쏘지마 아 이거 안좋아 안좋아 진짜 안좋아 나 나 바닷속으로 뛰어야 돼 지금 무조건 바다로 뛰어야 돼 다음에 무조건 바다로 뛰어야 돼 무조건 지금 무조건 바닷속으로 뛰어야 돼 지금 지금 무조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무조건 물소로 뛰어야 합니다 자 15명 나왔구요 자 진통장 빨아줍시다 또 한 번 더 빨고 자 안전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격하고 있는 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안전 확인해보고 없는거 확인했으면은 어 이 위에 있다 망했다 씨 크지 않네 지금 들어갑시다 자 뒤에 확인하면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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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큰일안 돼 내가 줄겐는데 이러다가 좀 더 빨리 갈 거 있나 빨리 가야 돼 아 이거 얼굴 내밀면 죽을 각인데 이거 느낌이 아 필링 이거 얼굴 내밀면 죽을 각인데 이거 아하 이거 이거 야 일단 무 틀어 무 틀어 일단 싸우고 난리 났다 싸우고 난리 났어 내려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여기도 내려가 여기도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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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수 입수 잠수 임마 이 자시가 죽기 싫으면 자 11위 남았죠 안전거리 안전거리 들어옵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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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살짝 걸쳐진 느낌 와 오졌다 아 나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진짜 큰일 난데 이제 끝에 걸쳐 있겠습니다 살짝 살짝만 아 자 11위고요 저격하는 놈도 있는 점지 확인하고 일단 무조건 이번 다음판에 강 건너가야 합니다 아 네 문제는 저기까지 가는게 너무 위험해 지금 진짜 위험해 여기 자 제 오른쪽에 적군들 있죠 일단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무조건 잡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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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아 왼쪽에 싸운다 왼쪽에 싸운다 아 큰일 난데 이거 진짜 큰일 난데 이제 판단 잘해야 돼 이제 판단 잘해야 돼 아 무조건 싸울 것이다 무조건 싸운다 자 아직 기다려 아직 나 기다려 아직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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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아 망했다 망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100% 죽었다 나 100% 죽었다 자 이쪽에다 누구 없니 자 7위 어 어 쟤 누구 오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어쩌실까 아 왜 안 죽어 있는 와 총 들을 때 안 맞아 와 진짜 약 들을끼 약해 빠졌다 진짜 총 진짜 약해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약간 총 약한 총이 이렇게 자 오이나 오이죠 오이 자 이제부터 피지컬 싸움 총 들을 기약하다 진짜 자 이 나무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왜냐 어제 제 뒤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제 뒤에는 이 앞에 건물들 쪽에 있어요 적군들이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안전지역이고요 아 총 드럽게 약하네 진짜 와 쓰레기 진짜 어 왼쪽이다 안녕 아 근데 소음기인 게 진짜 다행이다 진짜 소음기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자 4명 나왔죠 야 진짜 소음기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소음기인 게 아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진짜 4명 나왔죠 4명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두근두근 오늘 1등하고 갑시다 여러분 1등 막판 1등하고 갑시다 자 제들끼리 싸우게 냅두고요 물속에서 또 그런 불안한 말 하지마 나 뒤보게 된다 또 자 앞에 싸우죠 자 3초 갑니다 이제 슬슬 여기까지만 하면 안전거리에 저는 진짜 운이 좋아요 지금 자 여기 안전거리 도달했죠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게 지들끼리 싸우게 자 적군들 어 자 안에 난리 났죠 아 싸웠다 자 적군들 안에 있고요 지금 야 진짜 이건 좀 아 제발 진짜 진심 야 망했다 망했다 자 이쪽에 다행히 없는 것 같아 어 야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야 이 건물 안에 둘 있다 이 건물 안에 둘 있다 지금 이 건물 안에 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둘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둘 있어요 좋아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둘 있어요 자 나옵니다 쫌다 나옵니다 좋아 자 이 건물 안에 둘 있습니다 자 둘이 있어요 여기 안에 둘 있어요 자 24초 어쩔 수 없이 우리 셋 다 뛰어야 돼 저쪽으로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돼 자 이쯤되면 샷건으로 듭시다 네 샷건들겠습니다 이쯤되면 9 8 7 6 5 4 3 2 1 뛰죠 나와라 너 더 있는거 안다 내가 더 더 더 더 있는거 안다 나와라 어 어 오 오 오 자 경기지역 밖에 집안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오 야 진짜 오졌다 진짜 5킬에 1위에고 보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고 이것이 바로 플레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음 간만에 아주 치킨 치킨 각이다 이거 응 좋았스 1등 예 of it's